친구야, 우리 강의가 언제지? Alter, wann ist unsere Vorlesung? 11시부터야. 언제까지?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. 우리 방학 이틀 전에도 강의 있어? 11시부터야. 12시부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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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있어. 13시부터야. 14시부터야. 우리 방학은 언제 시작하지? 16시부터야. 우리 방학은 언제 시작하지? 6시부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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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만날까? 7시부터야. 볼까? 보기자. 그러자. 그래서 그레자. 19시부터야. 문과ее. buildingup? 20시부터야. according reason. 2021부터야. 굿